김재시 의회 모 의원이 한간에 떠도는 여성시 의원과 불륜서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민주당을 달당하고 다음 달에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 의원의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경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 방송은 여성시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남겼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성시 의원으로부터 폭행을 탐을 수 있습니다.